안녕하세요 낚시왕 비룡입니다 며칠전 왔던 사천해변 쪽 포인트에 한번 다시 왔구요 그때 잡았던 곳으로 한번 다시 공략해 보려고 3호 노멀 애기 준비해서 왔습니다 날씨가 오늘 좀 예보가 좋아져서 출조를 하게 됐구요 운행 Environ 먼저 운행MM 오징어 날씨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핑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! 끝! SCM 12m 통해서 사이즈 괜찮은 일을 한번 꺼내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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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낚시를 마무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제법 괜찮은 씨알의 무늬오징어를 몇마리 잡았구요. 잠깐 동안 나와서 낚시를 했지만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집에 가서 무늬오징어로 맛있는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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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